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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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료요? 응 응 오늘 날이 그냥 치즈 맞았네 그냥 먹을게 많아서 응 어떻게든 먹을거지 계속 못주고갔어 먹을거우던 먹으라고 갔지 이거 먹었어요? 지금 먹었어 아 그러면 배는 부르겠네요? 네 배 부르겠지 너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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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응 우리 고양이들 살겠어 추워서 먹을 것도 먹을거지 추워가지고 우리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들 근처에서 먹으러 추워가지고 어디가 그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 따라하기 고맙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들 친구들 영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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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척 엥 영실아 오케이 저거 못먹겠어? 위에서 먹자 가자 올라가서 먹자 올라가자 화가래 천천히 가라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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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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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날 일진식 하라는거야. 그 조안을 해주셔서 문자로 요청했다고요.